개발행정법 예외 토지를 개발하는 거니까 이거는 허가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고 예외적 승인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 여러가지 견해가 있어요 적어도 판례는 토지 형질변경 이게 또 개발행위 허가의 일종인데 재량행위로 본바 있다 가볍게 정리하십니다 다만 개발자원구역 내에서의 허가는 예외적 승인으로 본다는 거 이거는 사실에서 한번 출제된 바가 있네요 예외적 승인이면 법적 성질은 재량으로 가는 거죠 예외적 승인이면 법적 성질은 재량으로 가는 거죠